세계에서 담배값이 제일 비싼 나라는 무려 한갑에 2만8천원이나 하는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담배값이 가장 비싼 나라 1위는? 어떤 나라가 제일 비싼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20위 스리랑카 7.51달러 19위 스웨덴 7.52달러 18위 독일 7.74달러 17위 홍콩 7.81달러 16위 벨기에 7.98달러 15위 미국 8.0달러 14위 자메이카 8.02달러 13위 네덜란드 8.33달러 12위 스위스 9.40달러 11위 핀란드 9.53달러 10위 이스라엘 10.41달러 9위 싱가포르 10.42달러 8위 아이슬란드 10.54달러 7위 캐나다 11.45달러 6위 프랑스 11.91달러 5위 노르웨이 14.21달러 4위 영국 14.69달러 3위 아일랜드 16.07달러 2위 뉴질랜드 20.22달러 1위 호주 24.31달러 그러면 우리 한국은 요즘 담배값이 얼마정도에요? 제가 알기론 한 4,500원에서 5,000원 수준인데 1위 호주에 비해서 굉장히 싼 편이죠 순위를 보면 이 스리랑카랑 호주랑 거의 3배 차이가 나네요 오늘 영상은 세계에서 담배값이 제일 비싼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